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새벽에 미국 하원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파월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며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주요 증시 현황 다우산업부터 나스닥 종합지수, S&P500지수,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해, 항생종합부터 유럽증시까지 반등세가 나아주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어제 상당히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 역시 어제 공포장의 힙소성 하락으로 인해서 28K, 28,000달러 부근까지 하락을 했으나 빠르게 회복세가 나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전에 코북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와이코프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5월달부터 이 부분을 다뤄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코북이 채널을 바라보시는 분들께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와이코프 패턴과 흡사하게 비트코인의 흐름이 흘러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전 자료를 한번 간략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표는 와이코프라는 도표인데요. 더 매거진 오브 월스트리트 창간한 인물의 시장원리와 흐름을 분석, 유출을 해볼 수 있는 도표입니다.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순환 체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력은 언제 매수하느냐? 오버솔드 보이시죠? 이때 매수라고 일반 개인은 오버고트 이때 매수를 합니다. 그죠? 과매수 구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실질적인 차트에서 한번 보실게요. 애플 위켄드리 애플 우리 잘 아시잖아 애플 아이폰 아이폰 만드는데 아이폰 만드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런 애플의 위켄 주범을 본다면 이러한 흐름으로 비트코인도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해당 시점이 여기 부분이라 했을 때 해당 시점이 자 잘들 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 호북이 멤버십 회원분들께 교육강의하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식 보이시죠? 비트코인도 지금 대입시키면 비트코인 차트를 대입을 시키면 지금 6월달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거에요. 계속 흔들어가면서 5월부터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듣기 싫은 말은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소중하신 자산 소중하신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이것이 신기하게도 코북이 채널이 해외 알고리즘을 타고 해외 구독자분들께서 코북이 채널로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5월달에 이미 6월달 시장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 그리고 자발적으로 시장세를 대응하는 방법을 습득해 나가시고 계시죠. 그래서 투자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멤버십에 오셔서 필히 교육강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 짚고 넘어가시기 전에 앞서 영상에서 보신 세계 최고의 기업이자 시가총액을 보유한 애플이 와이코프 패턴에 들어가서 딱 맞는 움직임을 보여준 사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점입니다. 해당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하며 와이코프 패턴에 흡사하게 진행되어 주었고 그리고 주가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플 주식을 보유한 분들이 해당 시점에서 많이들 공포에 질려서 매도를 했다, 던졌다고 판단이 되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자, 차트를 한번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애플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해당 시점이죠. 해당 지점에서 와이코프 패턴이 만들어졌고 해당 지점에서 말도 못하게 상승하죠. 엄청난 상승입니다. 해당 부근의 가격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할 저점 세일의 구간이 되어주었죠. 엄청난 상승이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현재 차트에 대입을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어제죠. 28K 부근까지 하락이 나와주었고 재차 반등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후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면 테스트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리테스트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테스트 구간에서 재차 28K, 30K 구간을 이탈이 나와주지 않고 이전처럼 지지만 잘해준다면 회복세가 천천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비트코인 실시간 현황 차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까요? 비트코인 현재 가격 3만 3천 8백불 정도의 가격이 머물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부터 현금화, 부분 현금화를 강조드렸었죠. 그리고 파란 박스 구간 보이실 겁니다. 파란 박스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방송에서 수차례 언급드렸었고 정확하게 비트코인이 파란 박스 구간까지 하락이 나온 모습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죠? 주말 역시 5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5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 이탈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세가 연출될 것이다. 수차례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자입니다. 어제자 휩소성 하락이 나온 후 비트코인이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화면에서 보시는 녹색 녹색의 선이 보이시죠? 녹색선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에서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저항으로 지금 맞닿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차 중점적으로 어느정도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보라색선 보이실 겁니다. 보라색선 그리고 해당 빨간색선이 보이시죠? 빨간색선과 보라색선이 만나는 구간 대략적으로 35K 구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번주 이내로 비트코인이 35K 35,000달러의 비트코인이 안착되는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채굴장 폐쇄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또한 방송에서 우리가 알아보고 공부했던 부분이죠. 뭐죠? 비트코인 텍사스주 그리고 마이애미주로 채굴장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미국의 비트코인 헬스레이트 압도적인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미국 역시 구경사업으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할 것이다 말씀드린 부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마냥 시즌 종료다 가치가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외치는 분들 말이 맞다면 아무리 중국 정부가 규제했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대규모 채굴 기업들이 산 건너서 물 건너서 미국 땅까지 가서 굳이 채굴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너코니네널 거래소 IC 사나에 있는 디지털 자산관련 기업 벡트가 벡트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가상 비자카드 직불카드를 출시했는데요. 이 벡트카드는 사용자가 자신의 비트코인과 현금 잔액을 지출하여 온라인 상품 서비스를 구입하고 애플페이 또는 구글페이 허용되는 실제 상점에서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벡트 고객은 벡트앱을 통해서 카드를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이 되면 사용자는 별도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은행으로서 전환시간이나 은행 송금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벡트앱에서 바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벡트의 이러한 목표는 온라인 전용 비트코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을 갖춘 세계적으로 통합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추가로 벡트앱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스타벅스 등의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난달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나스닥 상장사 캔탈루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기업에서 실생활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접목시키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가치는 나날이 증명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별에 대한 아픔 투자에 대한 고통은 시간이 해결해 줄이라 믿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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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